함께 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쌀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쌀이다 호미 21회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종의 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종의 선 사우나 땀방울 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싹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림아빠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1에 야 나는 꼽살이다 이거 소리 지르면서 누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이크가 다운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암탉이 우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꼽살이다 호미 21에 오늘은 국민TV 스튜디오도 아니고요 또 누나의 카페 호미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오늘 교육에 관한 얘기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우띠리 우띠리가 안 보여요 우띠리 아기들이 차례로 감기 걸려서 아프다고 하더니 드디어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우띠리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오늘 첫 눈도 오고 말이죠 분위기 있는 날인데 못 왔습니다 몸뚱이 관리를 지가 잘해야지 그 나이 먹어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리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서 웃고 있는 진짜 쇠몽댕이를 깎아 먹어도 소화를 시킬 만큼 튼튼한 체력을 가졌다는 우리 선띠리 안녕하세요 선띠 선대인입니다 와 웃고 계시잖아 반갑습니다 그분께서 지난주에 저도 제주도 특강을 갔다가 너무 무리했는지 지금 감기 걸려서 목이 좀 안좋아 진짜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던데 제주도에 프랜카드가 막 걸렸대나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금방 알아봤다는 얼굴 커서 그런 게 잘생겨서 그래요 진짜 부담스러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강 간데 진짜 제주도 그 사람들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강연이 쉽지가 않아요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근데 하여튼 100여 명 이상이 오셨더라고요 나름 잘나가고 있는 우리 선띠리 저의 인기를 또 한 번 새삼 확인하는 저거보다 못 들을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백분토론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상대 패널이 누가 나왔냐면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 노원갑 알고 봤더니 이 옆에 앉아있는 이 막말 김용민 도사께서 나가서 무참하게 깨졌던 무참하게 깨지는 않았어요 야 어쩜 그런 인간한테 깨지냐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불과 5% 차이밖에 안 됐었어요 불과 5%가 뭐야 총선에서 5%는 엄청 큰 거예요 44% 득표였는데 근데 제가 토론을 해보니까 이야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볼 땐 김용민이 한 98만 5천 6백 55배 정도 훨씬 나은 인간인 것 같아요 아휴 그래 뭐 진자가 많이 있겠네 아니 그때 그 양반이 저 토론회 때 저도 TV 토론회를 했거든요 제가 무슨 공약을 내게 하면 아 그거 내가 옛날에 했던 약속이라고 계속 그래서 또 새로운 공약 얘기하면 아 그거 내가 옛날에 했던 공약이라고 그래서 물어봤지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공약해놓으시고 왜 하나도 실현이 안 됐냐고 이 양반이 전에 노원구청장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옛날에 했던 공약보다는 네 막말이 훨씬 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기색받기는 아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때 언론에서구나 웹보드를 많이 해서 그런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상대를 해보니까 이야 정말 매너도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 말하는데 막 자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냥 대놓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이제 세정년에서 신혼부부들 임대주택 이렇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빗대서 무상이라는 식으로 무상도 전혀 아닌데 임대로 다 내게 하는데 무슨 무상이에요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임대주택 한 채씩 줄 바에야 그랜저를 한 채씩 나눠주지 이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임대주택이야 신혼부부들한테 공급해주면 뭐 주거비 줄여서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랜저에서 애 낳고 생활하냐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 임대주택이라는 게 벌써 그 비용 부담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무상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녹은 연간 금색으로 그랜저가 떠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자 우리 그 용띠리 용띠리 지난 방송 들으니까 우리 광고가 붙었더라고 아 그래요? 니가 따온 거냐? 모르겠습니다 너는 그래요 그러는 거 보니까 모르네 광고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잘 좀 유지를 좀 해줘라 알겠습니다 니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출연자들 뭐 저 포함해서 우리 띠띠리들 뭐 출연료 받는 게 없습니다 다 뒤에서 애쓰는 스태프들한테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낙곱살에 광고를 좀 많이 좀 붙여주시고요 우리 띠띠리들이 트위터 활발하게 하고 있고 SNS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가로 프로모션을 뛰겠습니다 삼성이 국민 라디오에 광고를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받고 마시간 언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의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에 국민 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 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 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띨띠리들과 함께하는 저는 순학진료사 여왕벌루나 김미화입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꿉삼다 낭낭치가 발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히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졸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그게 우려 파리시엔대야 꾸 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사랑 나랏돈 야금야금 꼬부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내 덕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꿉살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로 육사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도 마감하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정말로 미래를 보고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희망을 가르치는 것이고 희망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고 희망을 나누는 것이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고 희망을 실천해가는 것이 교육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꿈과 그 희망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지강선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희망이 없는 사회는 그건 죽은 사회입니다 국민은 희망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 때 내일이 열립니다 지난 4월 16일 그 비극적인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모두 참담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단 한 명도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참담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언론이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쥐어뜯었습니다 우리는 더 더 큰 절망을 언론에서 느꼈습니다 기댈 곳이 없습니다 희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일 있을 육사지방선거에서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빛의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일은 4월 16일 이전과 4월 16일 이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학교 새로운 정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결정적인 우리 역사적 선거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교육개혁 단일후보 이재정을 뽑아주시면 경기도의 희망의 길이 열립니다 경기도 교육의 내일이 열립니다 경기도 교육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정과 함께 새 역사에 동참하시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행진을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후보가 보수 조전혁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단선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과 열정으로 제가 오늘 이 영광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를 교육감으로 뽑았다기 보다도 경기도의 미래의 교육 미래 세대에 대한 꿈 희망을 어떻게 어떻게 정말 불길처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분들이 염원이 오늘 저를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0이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뜨리가 좀 100분 토론 나가서 하여튼 느낀 점이 많아서 좀 길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와 있고요 왜 왔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오늘 낙꼽살은 요즘 교육 문제로 참 많이 시끄러운데요 급식 문제, 보육 문제, 자사고 문제, 9시 등교 문제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수능이 또 복수정답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려고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 낙꼽살에 우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인사를 좀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아이고 꿈에 그리던 나는 꼽살이다에 저도 이제 꼽살이 되는 거예요 꼽살이 되시는 겁니다 출연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첫눈 오는 날 첫눈 오는 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첫사랑이 이루어진 그런 날인데요 그렇죠 첫사랑이... 우리 저 김미화 선생은 왜 제 취임식 때 오셔서 그랬죠 그 토론회 이끌어 주시지 않았어요 네 여기 경기도 구경을 처음 했었어요 그러셨죠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 참 재미있었어요 평도 아주 좋고요 네 나중에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시비 걸더라고요 글쎄요 제 출연료 가지고 시비 걸렸다는 아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저는 뭐 마치 우리가 호화 무슨 취임식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김미화 누님 그 저기... 저는 엄청 싸게 왔습니다 사실 출연료가 비싸다고 판단을 했던 거 아니 뭐 이모저모해서 뭐 제 출연료 이야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많이 받았어요 많이 못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인거죠 그때 그냥...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턱도 안 냈나 해서 그때 사실 경비의 대부분은 우리 경기도 넓잖아요 학생이 182만 명이고 선생님이 10만 명이 넘으니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인터넷으로 중계방송을 했거든요 그 중계방송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사실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보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랬었습니다 진행 자체는 여기 경기도 교육청에 어느 공간 정말 그냥...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어떤 공간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의자 놓고 정말 조촐하게 그냥 프리토크 하는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됐다 됐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국회에 참석했던 어느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보고 아무튼 국정감사의 이 소박한 추임식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역시 위대한 우리 김미화 선생의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눈 오니까 득단을 마구 막 던지는군요 눈 그쳤습니다 그 아까 저도 띨띨이 되는 겁니까 아까 교육감님이 그러셨는데 우리 곱살이 되는 겁니까 하셨는데 네 이 띨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 띨로 그냥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네 이 띨로 띨띨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교육 얘기하는 거 이게 뭐 여러분들 이상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띨띨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네? 아시죠? 요즘 이래저래 화제의 중심에 서 계세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아픈 세월호 이야기 희생된 학생들이 경기도 교육청 관할 학생들이죠 네 안산에 있는 학교 단원고등학교입니다 네 네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시고 지금도 노란 리본을 달고 계시네요 네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을 맞닥뜨려야 하셨고 네 네 며칠 전에 제가 그 팽목항에 또 다녀왔는데요 네 이제 뭐 세 가정 식구들만 있어요 우리 선생님 부인 한 분하고 우리 학생 아버지하고 이렇게들 있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또 주변 사람들도 와 계시고는데 아 정말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양승진 선생님 부인은 말씀이 남편이 저 바닷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떠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찡해서요 자원봉사자들도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는 급식을 하는 비용도 제대로 안 오고 뭐 이 안산시에 내려오는 특교도 떨어졌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깐 다들 아주 우울한 상황이더라고요 물론 그 진도 체육관에서는 다 나왔고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바닷가에 그 옆에 조립식 건물로 해서 숙소를 치웠어요 네 거기에 와서 이제 사시는데 바닥은 그저 장판이 있어서 따뜻하지만 이 위풍이 아주 세고 그 바닷가가 더 춥죠 아 급히 지은 집이 뭐 그럼요 오죽하겠습니까 거기다 그분들 주무시려면 파도 소리 들리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아주 가슴 아픈 현장에서 그냥 그 아픈 거를 그대로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누르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건데 희생된 학생들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 이제 다행히 구조된 학생들 안산의 다른 재학생들 정신적 충격 이거 해소시켜주는 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일 텐데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 하고 계신 대책들이 몇몇 가지가 있으실 테죠 네 그럼요 저희는 이제 안산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안산교육회복지원센터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아주 안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에서 정책도 만들고 실제 집행도 하고 그럽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이런 회복을 위한 의사팀도 있고 상담사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조직이 다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생존 학생들도 이제 상당히 정상적으로 다 회복이 됐고요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머지않아 하게 되겠죠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여전히 이제 그 그 가슴 아픈 현장에 직접 있으니까 학생들도 그걸 견디기가 어렵고 특히 그 1학년 학생들의 그 어머니들이 겪는 학부모들이 겪는 아픔도 아주 커요 어 어 근데 이제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어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네 실제로 희생 학생 250명 어 아직 못 찾은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선생님들 11분 어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교감 선생님까지 친다고 하면 12분의 선생님이 이제 희생 나간 건데요 네 그러고 보면 지금 뭐 이렇다 하게 결정된 것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 어 사실은 모든 게 다 미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깝죠 네 진상규명이나 또 뭐 인양 문제나 아직 풀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이 문제 이 세월호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 이 세월호 참사 4월 16일 이걸 과연 어떻게 우리 국민이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심지어 뭐 교통사고 아니야 뭐 이러는데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게 어떻게 그냥 하나의 교통사고입니까 아이들을 눈앞에 두고 텔레비전 중계하면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말 국가적 책임이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 배가 빠지게 된 과정도 침몰하게 된 여러 가지 과정도 지금 뭐 선장 뭐 이런 사람들 들여다 놓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근본적인 얘기를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국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조리한 모든 부조리한 것들 심지어 경쟁 사회가 갖는 치열한 정말 생존 경쟁의 이런 사회 모든 걸 돈으로 다 환산하고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와 이런 모든 것이 다 섞여진 하나의 결과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요 6.25 전쟁 이후에 최대의 참사라고 저는 그럽니다 이게 무슨 대구 지하철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4.16 이전과 4.16 이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치열한 성찰과 정말 어떤 계획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반반 나뉘어 가지고 또 서로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사람으로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이 바쁘시죠 네 아주 엄청나게 바빠요 오늘 아침에도 YTN 라디오에서 교육문제 가지고 또 토론을 했는데요 교육청에서 다 이걸 지원을 해줘요 그렇습니다 보험복지부 소속이고 그리고 지도감독은 시도지사가 직접 반복되어 있죠 그리고 YTN는 교육부 아닙니까 YTN는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고 각 지방 교육청의 교육감 감독과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다 이걸 지원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누리 과정이라는 것을 3세부터 5세까지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2000년 초에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유아교육법 만들었거든요 그때 만들 때 유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놓고 어떤 아이는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아이는 교육부가 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같은 어린아이들인데 이게 결국 당시에 밖으로 싸움 비슷해가지고요 결국 이걸 통합을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누리 과정이 되면서 누리 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세우기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굳혀가지고 교육부에다 더 넘기고 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맡긴 거죠 아 벌써 이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저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의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국세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교부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교부금은 사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을 위한 비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학교와 학생을 위한 예산을 뚝 떼서 30만 명의 누리 과정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들 주라고 그러니까 네 그 원칙이 전혀 안 맞는 거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무튼 요즘에 어린이집이냐 유치원이냐 이 전쟁 아니에요 여기에 돈을 누가 대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참 생각해도 참 한심한 게요 애들은 똑같은데 3세 5세 영유아 똑같은 애들인데 누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도지사가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에 가고 누구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청의 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치원에 가고 이걸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우선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뭐 교육청 예산 가지고 이걸 해라 네 그런데 실제 교육청이 받는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해서 지방교육에 돈을 주는 것이 교부금입니다 네 이거 한정되는 돈인데 이 돈이 나오는 건 법률에 의해서 뭐냐 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다니는 학교와 학생들을 회수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뚝 떼서 30만 명이나 되는 경기도의 영유아 애들의 보육비로 내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건 교부금이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데 이것은 학생과 학교로 회수 주는 돈인데 이것도 모자르는데 이걸 뚝 떼서 준다는 건 말이 되냐 더군다나 경기도는요 이 교부금도 적게 받아가지고요 다른 시도 학생들보다 경기도 학생들이 1인당 120만원 혜택이 적게 돌아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경기도 학생들은 120만원 다른 시도보다 더 적게 돌아가고 여기서 또 떼서 30만 명 전국의 영유아 가운데 4분의 1입니다 경기도의 애들이 많잖아요 이 돈을 쓰라고 그러니까 이건 불합리한 거다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는 법에 있다 그런데 법도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또 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네 예산 범위는 넘어섰거든요 이게 지금 그렇네요 그래서 예산으로 도저히 안 돼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우회적으로 돈을 좀 도와주겠다 그것도 5200억인가 도와준대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 누리 과정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 30만 명을 누리 과정을 하려면 지금 모자라는 돈이 6400억입니다 우리만 전국적으로는 한 2조 되는 거고요 이걸 뭐 여야가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우회적으로 해서 5200억 내겠다 안 되니까 또 이제 빚을 더 내라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빚이 벌써 얼마냐면요 내년도 예산에 빚 얻기로 되는 것이 1조 2800억입니다 그걸 빚으로 내서 내년 예산을 짜는데 거기다 또 빚을 얻어야 됩니다 한 6천억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이것은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까지 싸우고 있고 아직도 이 예산 가지고 지금 국회가 아직 확적을 안 짓고 내일도 못하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며칠 걸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게요 이 교육재정 문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용띠리가 그래서 11월 5일 이 뜰님이 기자회견 가졌었잖아 이 누리 과정 예산 편성하지 못했다 그 과정을 좀 어떤 건지 좀 일반 지금 듣고 계신 분들한테 좀 쉽게 네 쉽게 얘기해서 그 누리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3살부터 5살 어린이의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뭐 이른바 무상 보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내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누리 과정에 드는 예산이 모두 3조 9천억쯤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인데 이 공약을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시행해야 마땅한 거 아닌가 또 박 대통령도 이건 중앙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취임 전 또 초기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방교육청이 다 담당하라 떠넘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결국 그래서 뭔가 정부가 자기들이 생색은 내고 뒷감당한다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아니 이렇게 하면은 지방교육청이 쓸 돈이 많은데 이렇게 떠넘지면 되겠느냐 라고 하니까 교육부총리도 재정경제부총리 하는 얘기가 재량예산을 축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무상급식 의무급식이죠 의무급식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재량예산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중앙 중앙에서 하자는 누리 과정하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거죠 네 교육감님 맞습니까 맞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내년도 누리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 1조 500억입니다 1조 500억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서 흔히 얘기하는 의무급식 또는 저는 교육급식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식 그게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밥 먹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함께 라고 하는 교육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정말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 한 톨의 쌀알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그 한 끼의 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는가를 함께 밥을 나누면서 정말 식구가 되는 건데 네 이거를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받는 애들의 밥그릇 뺏어가지고 3세 5세 애들 밥그릇 채워주겠다 이 얘기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네 그래서 또 노인 밥그릇을 좀 반씩 나눠주시면 그런 거 우리 어른들이 말이야 노인들 기초연금은 또 아니 나 같은 중년의 밥그릇을 좀 반씩 나눠주고 뭐 이런 거면 아이들에게 오히려 토건족이나 재벌들한테 가는 밥그릇을 그걸 이제 좀 줄여서 사실 이쪽에 나눠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저는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우리가 4대형 사업에 22조 썼잖아요 또 지금 뭐 자원회교라고 해서 거기에 얼마나 돈을 펑펑 쓰는데 지금 돌아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명박 정부 이래로 감세 정책 써서 법인세 한 저 세목에서만 한 해에 최소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사실 더 거둬들일 수 있는 걸 지금 빵꾸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빵꾸나니까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이에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 참 또 하나 있다 부동산 취득세 그거 연구인화해서 지금 취득세 수가 한 2조 4천억 빵꾸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중앙정부도 빵꾸나지만 뭐 부동산 취득세 같은 지방광역시도 세수도 이제 충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펑큰하는 그 세수들을 이제 중앙정부는 돈 머잔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방에다가 지자체에다가 막 뜨는 게 지자체가 가뜩이나 재증나 심한데 또 이제 뭐 지방교육보부 교부금도 줄인다 또 뭐 강역세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지자체에서 또 이제 그 교육청에 전입하는 이렇게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을 또 이렇게 줄 여력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는 뭐 무슨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아 지자체도 부담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은 저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논리가 있어요 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학생이 줄어들지 않냐 근데 왜 예산을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느냐 그게 논리입니다 아이들도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사실 줄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 동안에 학생들 줄어든 게 한 21%가 줄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의 급여가 올라간 거는 그동안에 올라간 것이 선생님 수가 늘어나고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가 올라가는 것이 250%가 넘어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늘려보면 49%가 올라가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교실 수가 줄어들거나 학생 수 저 학교 수가 줄어든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좋은 교육 하겠다고 OECD 기준에 그래도 가깝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해야 된다 네 25명 가기 위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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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해와 가지고 선생님 수도 늘어나고 학급 수도 늘어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상황이 어떠냐 우리는 지금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에서 40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뭐 저 지방은 더 줄어들었겠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새로운 학교 계속 늘어나가고요 내년도에 우리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52개입니다 네 어우 경기도가 살기 좋은 때인가 봐요 자꾸 학교가 늘어나고 학교가 늘어나고 인구가 많은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이 좋으니까 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땅값이 이제 오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 인구는 줄어드는데 서울에서 이제 경기도에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제 인구가 빠져나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에 맞춰서 그러니까요 정부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해야지 다 일률적으로 학생 수가 정말 없는 저기 어디 구매산골과 여기 학생 수가 엄청 많은 곳을 똑같이 놔두고서 정책을 펴는 거는 좀 그것도 문제겠네요 네 아마 네 유대회장 중 그게 네 네 예 네 네 네 네 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내국세가 많이 들어오면 교육재정도 많이 들어오는데 내국세가 줄어들면 교육비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예상하는 거로는 금년도에 내국세도 한 10조 정도 결손이 있을 거라고 내다보더라고요. 경제 기재부의 차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원래 기재부가 어떻게 예상했냐 하면 내년도에 교육예산이 내국세가 잘 들어와서 49조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49조. 그런데 실제로 얼마로 계산이 나왔냐면 39조로 나온 겁니다. 올해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년도 거. 2015년도 거. 아 내년 걸요? 원래 예상이. 금년도도 본래 예상이 46조를 예상했는데 실제로 우리한테 교부한 건 41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아마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럼 안 되면 이 모자라는 돈은 2016년 예산할 때 거기서 예산을 깝니다. 땡겨서 썼었구나. 내년도 예산에서도 문제가 작년도에 덜 들어온 내국세를 해서 2조 7천억을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담배값을 2천억 올린다는데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실래요? 교육청으로 좀 들어오려나요? 그런데 지금 담배값 인상에서 올리겠다는 것도 보면 제가 추가로 합의된 건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원래 인상계획안은 개별 소비세라는 걸 신설해서 그걸 중앙정부에서 거의 다 세수 인상분을 거의 다 가져가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잘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쓴 걸 보면 실제로는 지자체한테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유를 지금 쭉 듣고 있는데 우리 이띨님, 우리 교육감님의 선언에 대해서 정부 쪽 반응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감사원장께서 한 말을 좀 전하자면 매년 5천억, 8천억 원 정도의 절감 여지가 있어 보인다.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저는 전혀 공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교육예산 집행이라는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되지만 학교 시작은 3월 1일이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 신설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마치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다 나가야 될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불용액이라는 걸 놓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학교가 아시다시피 학교 운영 경비도 주잖아요. 그럼 학교 운영 경비를 받아가지고 학교는 운영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이제 학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내년 2월 말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행관계 집행하는 것이 다른 일반 정부기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불용액을 놓고 너희들 불용액이 있으니까 너희 예산이 방만한 거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정말 현장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실제로 불용액 경우도 매년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액수도 매년 줄어서 내년도에 금년 예산을 결산하면 내년도에 넘어갈 불용액의 2월액도 얼마 되질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몇백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저희가 예산이 한 12조가 되는데 몇백억이라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건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난 납득을 잘 못하겠는 것 중에 하나가 가령 너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 자율적 경비니까 너희 이거 빼고 해라. 실제로 저희가 나가는 게 한 7,400억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게 한 44% 정도가 되고요. 우리가 나가는 게 한 4천억 조금 넘는데 이 가운데서도 가령 무상급식으로 당연히 해야 될 저소득층 가정 애들이라든가 특수한 교육을 받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경우 한 1,600억, 1,700억을 빼고 나면 실제로 한 2,1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누리 과정에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건데요. 나는 이런 논리를 넘어서서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정부예요. 복지 예산이. 아무튼 너무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이 한 30%. 115조 5천억입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8.5%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8.5%는 복지 예산을 높이면서 의무 교육으로 해서 교육급식으로 주는 급식을 갖다가 뺏어가겠다. 나는 그런 논리를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부 정책의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네. 방만한 운영, 경영 이런 건 공기업 때릴 때도 늘 나오던 얘기잖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선뜻이는 어떻게 생각해? 방만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그러니까 좀 물론 방만한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교육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원회교 하면서 얼마나 펑펑 썼나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큰 틀에서 보면 돈을 어디서 펑펑 썼고 어디서 지금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까 이야기처럼 사대강, 자원회교, 그다음에 부동산 떠받치기 이런 데 돈을 엄청 펑펑 썼단 말이에요. 그런 데로 가면 진짜 돈이 하수분추를 막 쏟아나는데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쪽에 정말 우리 삶의 질을 좀 올리고 우리 아이들 미래에 투자하자고 그러면 이런 쪽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가 그런 데서 빵꾸난 세수를 계속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종표 지사 말씀은 어떻게 생각해? 국고가 거덜나는데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건가? 정치적 공세죠. 그래? 아니 돈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방송도 하고 그랬지만 법인 세수 올리면 한 해에 5조에서 7조 정도는 더 거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임대소득세 기획재정부가 내놨지만 실제로 임대소득세의 실효세율이 2.5%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드물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거둬야 될 때 거둬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막 세수가 솟아날 곳에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정말 서민들 위주로 지금 뭐 세수 팔고 난다니까 담배값 인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서민들이 대부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늘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세금 거둬야 될 때 거둬 그래서 제대로 쓰면 사실은 얼마든지 알차게 쓸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담배 안 피우시나? 모르지? 안 피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실려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웃기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다들 진지하게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진지해지고 그래. 아니 그럼 대통령 이야기 담배 피우실 수도 있잖아. 기호식품인데. 그렇죠. 피라고 하세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담배를 아주 좋아하셔서 그런데 또 청와대가 금연구역 아니겠습니까? 아주 몰래 가서 비서관한테 꼬가지고 또 권양순 여사가 담배 못 피우게 해가지고 몰래 꼬서 뒤뜰에 가서 피우셨다는 일화가 있죠. 그래요. 상관없고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수를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빵꾸난 데는 엉뚱한 데서 다 빵꾸내고 형청망청 쓰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쓰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실제로 경남 쪽은 결국은 도지사가 급식 예산을 없애버렸는데 경기도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도지사님하고 얘기 아 우리 도지사하고는 얘기가 잘 되는데요. 남도지사님. 네. 아주 뭐 친하게 지냅니다. 저는 또 친하게 지냅니다. 무상급식 그 예산은 측정하지 않겠다. 그런 보도가 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경기도는요. 학교 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전혀 0입니다. 경기도는 이제까지 몇 년간. 김문수 지사 때부터 0인데. 김문수 지사는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우회적으로 조금 내는 거죠. 지금도 친환경 급식이라 해서 친환경 농민을 보호하고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도 경기도가 내년에 아마 한 400 몇 십억 500억 좀 안 되는 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무상급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통상으로 하면 경기도가 한 40% 도가 한 30% 지방자치단체가 한 30% 이렇게 나눠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30%라고 하면 대략 경기도 몫이 한 2천 한 2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부담을 좀 해라 이제. 우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남지사구나 하고 가깝다는 걸 좀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안 주던 무상급식 예산을 줘야 그게 표가 나는 거지. 그런데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안 친하시니까. 본인이 뭐 아니 무상급식 반대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안 해주는데 이걸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안 해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경기도만 왜 특별히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고 아무튼 남지사도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좀 만나시거나. 그런데 17개 시도 중에 여기만 안 되고 있다면 대구나 경북 이런 쪽도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그럼요. 공약도 했어요. 공약도. 그럼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육급식이라고 말도 바꾸거나 의무급식이라고 바꿔야 될 텐데. 이게 무상이 아니거든요. 교육의 일은 아니고 학교의 책임이죠. 이게 거의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없어요. 합의가 되고 지난 몇 년간 무리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고요. 이게 느닷없이 홍준표 지사가 그냥 아주 깨뜨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양반들 참 이렇게 논리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이행도 안 하지만 기초연금인이 사실은 보육예산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이런 거 다 대통령 공약 때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고 복지학 충인이 막 떠들다가 지금 와서는 그거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는 무상이 아니고 야권이 하는 거는 다 무상이고 무슨 포퓰리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확하게 이런 현실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니까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힘을 보탤 때는 보태고 대처를 함께 할 때는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비춰지는 현실은 뭐냐면 이런 거지 어린이집 보육은 모르고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 돼. 우리는 지금 얘기하시는 교육급식 이것만 할 거고 이렇게 그냥 반반씩 나뉘는 거 우리는 이거 할 거고 정부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조성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경기도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다 무상급식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사 먹어야 돼요. 거기는 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니까 이렇게 다 한다고 칠 때 혜택이 있는 학생들이 대체로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데 안 낸다. 누구 계산대로. 그러고 볼 때 한 100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셈이죠. 그런데 만약 내년 1월 달 가서 그때부터 얘들에게 도시락을 안 싸준다. 밥을 안 먹인다. 엄마가 도시락 싸가지고 와야 된다. 아마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정도의 대란이 아닐 거예요. 나는 그걸 어떻게들 감당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그냥 펑펑 그냥 아주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제 슬그머니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회에서 슬그머니 들어간 것 같아요. 결국 복지 포퓰리즘 이런 얘기 재벌 아이들한테까지 공짜 밥을 먹이는 거냐. 도와줄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도와주고 급식도 하고 보육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울산시의 사례를 들면서 울산시에서는 남모르게 선별 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상 급식 받는 이른바 저소득층 아이들은 상처도 입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이런 선별 급식이 가능하다. 울산이 그로 인해서 남는 재정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또... 그래,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엄청 까다라고 울산은 띄워주고... 네, 조선일보가 먼저 그랬어요. 아, 그랬나? 요즘 MBC는 조선일보 따라장애인 같아요. 일단 진보대 보수 대결로 흐르는 거, 이거 그렇게 비치는 건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감님. 전혀 아니죠. 이번에 이 문제를 놓고 얼마 전에 보령에서 우리 전국에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제 정말 어떡할 거냐. 국회에서 5천억 가지고 왔다 갔다 여야 간에 논쟁이 있었을 때 그때 합의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라. 정부가 정말 누리 과정에 관한 예산을 책정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당장 내년 2, 3월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한 4개월 책정했으니까 문제가 조금 더 낫지만 어떤 곳은 두 달, 석 달 이렇게 책정한 것도 있어요. 이런 데는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안 해주면 우리 편성했다 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집행 못하겠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수 교육감들이 더 강경하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만장일치로 정말 모든 교육감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을 했거든요. 자칫하면 이건 내년 1월 1일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달 맥이다가 돈 없어서 못하겠다. 그럼 더 큰일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그런 상황에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나서서 이제는 정말 문제의 핵심을 파악을 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 얘기하니까 밖에서 눈이 펑펑 쏟아지네요. 지난 지방선거 때 진보쪽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니까 진보쪽 대표적인 사업인 무상급식 무력화하려고 정부 여당에서 이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그런 모양새예요. 모양새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권에 야권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돼버린 무상급식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 쓸 돈 무상 보육으로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띠띠리 두 명을 포함해서 저까지 다 경기도 시민입니다만 우리 선대인 소장하고 저는 선디라고 저는 경기도 교육가족입니다. 둘이 그러네. 교육가족이네. 그래서 투표했어요. 투표. 아 그랬어요. 경기도 쪽의 교육재정. 이거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정 저재정에도 이재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상식시켜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토건 예산은 가장 많이 쓰지만 복지 예산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꾸 복지 때문에 포퓰리즘이다. 복지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이제는 좀 제발 엉터리 이야기로 좀 치부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왜 북유럽처럼 학비를 안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부하느라 고생 많다고 교통비까지 지급받는 그런 나라가 못되는지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 복지 좋아하다가 그리스처럼 망한다. 아니 그리스가 망한다. 그리스 골 난다. 그리스는 복지가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 중에 잘 안 돼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마피아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탈세나 이런 게 워낙 심한 나라고요. 실제로 오히려 복지를 탄탄하게 하는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 스웨덴 거기도 줄이고 있다는 얘기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상에 갔다가 하산하는 쪽하고 우리는 올라가지도 않고 입구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니까 같이 따라 내려온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나는 꼽살이다. 호미 20일에 오늘 이재정 경기교육감님과 함께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이것은 교육의 일환이고 학교의 책임이다. 라는 얘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1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요. 2부에서는 입딜 이재정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2부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2015년 보래점으로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도지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